여앞나봐, 어? 발견 x3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! 샷! 어 뭐야, 어떻게 아니지? 2. 에이아이 속에 유저들이 있구요. 유저들이 서로 죽이는 게임이라고 합니다. 잘못 찌르면 또, 자기가 죽고 그런 심리전이 있는 게임이라고 합니다. 아 이렇게 찌르면 아 이렇게 쿨타임이 있어 조금 이런 느낌쓰 아아 지금 하지 말라야지 아씨 아 뭐 하자는거야 아 지금 안죽네 로비라서 아 괜히 싸웠네 AI가 아닌거같은 움직임을 죽여야돼 이 사람 왜 가만히 있어 떠다앜! 아씨 아니었어 뛰어다니는 애는 사람이야 무조건이야 어 뭐야 이 가운데 깃발 먹으면 뭐 있나봐 어! 발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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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asına아 감안한뒀 너지!!! 어 뭐야 어떻게 아니지? 이쯤되면 막사합니다! 아주 그냥 어? 나 디맨파의 서든한테 칼잖아? 개고수 왜 따라와? 왜 따라와? 어 아닌가? 아 깜짝아! 나 진거야? 나 내가 킬 제일 많이 했는데 저 고기는 뭐야? 아 말도 안 돼! 이번 판은 무효고 다음판부터가 진짜입니다 저 고기를... 아... 고기 갖고 있으면 승리야? 아... 만약에 AI가 저걸 먹으면 뛰어다니네 막아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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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라도... 아! 나 진짜! 얘 처음에 깃발 밟으면 안 돼 아 얘다 아, 샛! 나 근데 누군지 알거든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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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어떻게 안 거야! 너네 방송 봤지! 아니 어떻게 다 아는 거냐고 자! 치열합니다 어! 둘이 서로 알아! 서로 누군지 알고 있어 그래! 이런! 이런! 어! 이런 맵이! 어! 그치! 그치! 데스매치! 시간 제한이 없다 이 말이야! 그래! 이런 게 걸려야지! 이런... 이게... 이게 심리전이거든요? 자! AI인척! 뭐지? 저 안에.. 있으면 죽네? 방금 뭐였지? 방금 너무 무서웠어 몰래가야 돼 x2 에! travers! 왜 안다 아 Samuel 이 자식의 Госbane 아! 제 칼이 좀 더 기나봐 나보다 아 얘 칼이 길다니까요 제발 한번만 이겨보자 진짜 작전을 바꿔야겠어 아 진짜 어떻게 알아 아니 아니 얘네 너 방송 봤지 아 얘네들은 심리전을 안해 그냥 가까우면 죽이고 봐 얘네들은 일단 죽이고 본다니까 말도 안 돼 와 지금 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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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퓨터인 척 하면서 와 심리전 개지리어 쟤 자 작전을 바꾸겠어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람 다 죽여 그냥 작전 같은 거 없어 그냥 언젠가 한명쯤 걸릴거야 다 죽여 그냥 일로와 다 죽여 이제 걷자 걷다가 5명에 다 죽이는거야 그냥 다 죽일거야 지금 몇 캐나는지 몰라 지금 나 아 AI야 왜 다시 아 아 아 아 거의 어느덧 안 남았거든요 이제 어 만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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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게 한번씩 좀 위치가 섞여야 돼 그래야 누가 누군지 모를 것 같아 한번 들키면 끝나네 아 아 아 결국 와 야 나 나 사람 0킬 AI 19킬 작전을 바꿔야겠어 끝까지 AI인척해 나대지마 끝까지 AI인척 봤지 이런 연기 자연스러운 연기 지렸다 연기력 좋았다 여기서 누가 깃발을 먹는지 보는거야 걔만 끌까지 따라가 그냥 깃발 먹는거 보면서 심리전 심리전 자 깃발 아무도 안먹고 있어요 지금 심리전의 고수들 떠다 아씨 아 아 몰라 몰라 들켰어 이미 오 잠깐만 더 미미 고수가 죽었네 한명 죽었어 지금 진짜 10초 남았거든요 아 먹고 뛰어오시래 아 저거 진짜 말도 안돼 진짜 정말 저거 아니 지금 왼발가락이 있어가지고 아 진짜 왜 이렇게 잘하는거야 다들 아니 아니 그럼 어디간거야 한명은 아 여기있구나 와 끝까지 안들어가는거 봐 와 진짜 막판이다 더이상 더 해달라고 진짜 하지마 막판이에요 어 제가 이맵 내가 자신있거든요 왜냐 데스매치니까 아까는 그냥 막죽였지만 이번에는 어 나 봤다 얘다 아니였어 젠장 방금 누구였지? 누가 죽였는데 아 나 들켰나? 아 나 이미 들킨거같아 아니야 아무도 몰라 나 안들켰어 이러고 있으면 아무도 모르겠지? 뭐야 왜 가까이 오지? 얘 컴퓨터 아님? 개무서워 그냥 공포게임이야 아씨 아니었네 아 몰라 나 들켰어 나는 끝이야 이제 이정도 했으면 들켰을거같아 아 신장아파 아 아니 오는거 봤는데 진짜로 진짜 막판이에요 더해달라고 하지마요 진짜 마지막이니까 진짜 막판이다 진짜 또 해달라고 하기 없기야 막판이니까 먹고 튀어 이거라면 좀 자신있지 왜냐면 튀면 되니까 개튀어 그냥 10초 동안 튀면 돼 드디어 튀어 튀어 꺼 꺼 게임 꺼 게임 꺼버려 난 영원한 승리자다 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